웃게 됨메 웃게 됨메 웃게 됨메 어떻게 됨메 왜 울어 이런 뜻이죠 속뜻은 어찌하여 울어 이런 뜻입니다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이죠 북한 사람 환경도 억양입니다 North Korea International 어떻게 됨메 어떻게 됨메 이런 뜻입니다 한국 한국 말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North Korea Korea 말입니다 믹맥 인디안 캐나다 노바 스쿼티아 뉴브론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케이프 버튼 뉴 펀더랜드 믹맥 캐나다 캐나다에 사는 믹맥 부족의 말입니다 울다 To cry 어떻게 됨메 어떻게 됨메 어찌하여 우니 이런 뜻이죠 어떻게 됨메 어찌하여 우니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What happened to you? 물어보는 거죠 North Korea International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Korean It's Korean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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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